2020년 10월 5일 연중 제27주간 월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해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우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우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우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당시 유다인들은 이웃의 범주를 동족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다면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범주에 넣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족일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간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신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 끝에 율법교사에게 대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예수님의 질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라도 먼저 자신이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